근데 저 일이 못하는데 괜춘? 나 춘향님 레트님보다 못할 거 같은데? 딩두야 예?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잘 따야 된 게 알겠지? 잘하는 척 지리네 뚜띠야 내가 턱받침 해줄 테니까 흘리지 말고 먹어 턱받침을 한다는 건 흘려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네 흘려 흘릴게 흘리면 내가 주소 먹을게 어 오케이 이거 너프 데슴 님들? 너 그거 못 쓰잖아 할 줄 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시끄러워 진짜 웃기네 아 너프 됐어? 아 너가 소리 질러서 까먹었잖아 어우 남탓 진짜 누가 롤 유저 아닐까봐 아니 어이가 없네 준영이 소리 좀 그만 질러야 눈이 아프대 머리 아... 아니 머리가 아니라 귀 아파 눈이 아파? 눈도 아파 그냥 도대체 안 아픈 곳이 없는데 그냥 쉬어 방송 어떻게 들었어 방송도 아프긴 했어 아까 진짜 다 아프네 어 아 저 화장실 좀요? 아 뭔 화장실이야 아 진짜 갔어? 아니 뚜띠 근데 1위는 왜 못 하는 거야 다른 건 잘 하면서 도움이 안 되네 너보단 잘하겠지 그런가? 그런가? 아직 안 갔는디? 아 빨리 가자 빨리 가 근데 루크 진화 뭐뭐뭐 해요? 안 알려주면은 똥 싸버림 저 제가 이상한 사람이다 악신형 뭐 돼? 나 뭐 되냐고? 미안 말하는 거 양아치네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냐고 뭐 아 너 뭐 되냐 레전드네 아니 따라가길래 아니 그럼 뭐 되면은 같이 호응해주려고 그랬지 너 뭐 되냐? 뺏어 거기? 나 뺏고 먹지마! 먹으려 하지마! 내가 왜 깎고 있냐고 너가 오! 잠깐만! 얘네 원다! 원다! 좁은 길이로서 얘네 개 맞으면서 와야돼! 나 죽지마! 내 뒷라인 개 때려왔음! 잠깐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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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충양 내 데마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내가 못하니까 뭐라는 거지 너라도 잘하는 거라고 아니 ㅅㄹ 야! 쎄야 되네 얘네가 이제 죽어도 돼 어 2등이야 만약 다 살고 싶으면 너가 돈을 모아서 날 살려야 돼 아 맞다 이거 돈 모아야 되는데 강화 저거예요? 안 돼! 밑에 사람 여기 근데 갇히는 거 아시죠 거기? 마루 학교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뭐지 이사람?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학교가 금지 구역인지 알았다 몰랐다? 알았지 당연히 난 몰랐네 아니 왜 몰라 어 강화만 안 했더라면 살릴 수 있던데 아 강화 안 했으면 저거 살렸는데 뭐하는 짓이야 아 미안 우리 둘 다 살았는데 심지어 그니까 주님 아래 2명 야 칼치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? 얘 근데 얼마 없잖아 그니까 아까 계륵 횡단 해가지고 이거 가능한? 소리내줘 어? 왜? 아 시킬 데가 없어 X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할 거 있으면 양궁장인데 40초 가볼게 어 안 갈게 레테야 그거 누가 봐도 터지는 아니 근데 아니 대륙 횡단에서 이렇게 죽을 거면 왜 한 거야 아니 아 잠깐만 아니 레티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대륙 횡단 갑자기 왜 하신 거예요?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야 근데 너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갔는데 놀랬지 근데 진짜 알긴 알았음 근데 왜 어? 이건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어? 이건 왜 했어? 아 솔직히 그 업그레이드만 안 했으면 탈출이 해결다 이치장 시끄러 이치장 시끄러 이치장 시끄러 이치장 시끄러 솔직히 업그레이드 안 하고 대륙 횡단만 안 했으면 우리 할만 했음 이치장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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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진짜 1등을 한 번도 못 한다고? 망 땜입니다. 뭐가 망겠는데? 우리 2등 한 판 다 싸우다 위클 먹히고 져서 몸빨 게임은? 내 진향 보고도 어? 했는데 그 아래 보니까 나는 선녀네. 아니 진향님은 탱커라고 쳐. 저도 탱커야. 물은 물을 다 받아버린 놈이고 한 판 더하면 뭔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. 느낌이었어. 루크다 이거. 묘지 생나 방금 느낌? 어? 묘지? 마창? 묘지. 어? 그 혼자가. 뭐야? 아니 뭐해. 죽을 거야? 저기 유키. 다운 중. 그거 너무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? 너 죽은 거 아니야? 아우 씨. 맥주님. 오락상자에 너무 크나큰 욕심이 왔어요. 병원 갈까? 왜 덤비는데? 왜 덤비는데? 살리는 중. 살리는 중. 빠지는 중. 뭐. 싸우는데. 수행 개달려 같은팀아니야 같은팀아니야 다 녹여도 녹여 6개 끝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가라 가라 그냥 가라 갈고 덴박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나 하나 걷 어? 3명팀이네? 빼면서 빼면서 레트야 너 물리면 너 죽어 아무리 그래도 어 잠깐만 하나 잘 왔어? 저 한번 존야 있거든요? 나 좋았다 잡았어요? 가운데 하나 여기 숨어 있을거야 뭐하노 캐릭이야 어딜 갈라고 어딜 갈라고 귀여워 그냥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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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피를 채워? 나가 나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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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응? 드디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레트 맛으로 1등 하긴 했네 나잇뚝 나잇뚝 잘했습니다 나 근데 좀 괜찮고 나도 좀 많이 괜찮은데 네? 뭐가 괜찮은데요? 저 좀 많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뭐가요? 나이스 나이스? 그래도 마지막에 합 좋았다 분명하지 마십시오 레트가 3대1 하다가 두 번을 죽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달에 죽잖아요 3대1 아니면 나 못 이기긴 해? 나 이기려면 3명은 와야지 어휴 3대1이니까 바로 죽긴 하더라 일단 수고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4대1 2대3 5대1 4대2 5대2 6대2 6대1 9대3 6대2 6대1 6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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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대3 7대1 7대3 6대4 6대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